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부과징수 납세 절차죠? 217쪽 부과징수 과세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재산세 납세 모자는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 6월 1일 종부세를 납세 모자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과세 권자 세금을 과세할 권리가 있는 자는 정부죠? 누구다? 세무서장 국세니까 세무서장이다 납세지를 과라는 세무서장 국세니까 그리고 어디에다 종부세를 납부한다? 원칙 세무서에서 고지사가 날라완다 그래서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납세자는 법조문이 1번 어떻게 나왔어요?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주지 관할 세무서다 결론은 뭐다?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다고요 04번 부가징수가 나와있네요 그래서 부가징수는 원칙이 정부결정 정부 부가 부가가 뭐다? 결정 정부 부가 고지서 날라오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를 하면 된다 납부는 납부기간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항상 보유세는 약 보름이에요 절대로 말일 들어가면 안 돼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고지서는 재산세와 똑같죠?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5일이면 전국 방방국 혹의 고지서가 다 도착할 수 있어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5일 재산세랑 똑같잖아요 예외는 뭐다? 신고 납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선택했을 때 중요한 거는 신고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다 12월 1일부터 15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그럼 신고로 가잖아 그럼 꼼수부리지 적게 신고해 과소신고 그럼 적게 신고하면 불리익을 줘야죠? 뭐를 부과해버린다? 과소신고가산세를 뭐다? 적용한다 몇 프로? 10%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는 없어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틀려요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무신고가 없는 거야 나는 고지서 싫어 신고로 갈래 그럼 적게 신고하면 세금을 늘린다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몇 프로? 10%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무신고는 없어요 자 결론 오른쪽 꼭대기 재산세랑 종부세 납기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 납부기간이 나왔잖아 역시 약 보름 보유세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단 주택분은보다 2분의 1 2분의 1 건물은 7월 선박항공기 7월 16일부터 말일이에요 단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왜 토지가 9월이야? 합산하니까 늦어져 9월 건축물은 7월 단 주택은 합쳐서 고지서 날라오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단 화살표 얼마이야?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 7월 9월 항상 빠르게 7월 16일부터 7월 말 이렇게 재산세는 납기가 여러가지로 구분돼요 그러나 종부세는 구분이 없다 통일에서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이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겨울에 내는 거예요 겨울에 12월 1일부터 15일 재산세는 재산세는 7월 날이면 9월 이렇게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기간을 반드시 구분하자 05번으로 들어갑니다 종부세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우리가 물납은 부동산으로 하는 거죠?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손해 공식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나 그러니까 국세는 하는 자가 없더라 폐지 그러나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어요 천만원 초과할 때 왜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니까 그러나 국세는 폐지 그 대신 뭐는 할 수 있다? 나누어서 내는 거 분할납부 요건이 얼마 초과? 250만원 초과 엔드 전부가 아니라 초과 되는 부분이니까 일부 중요한 거는 분납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재산세가 2개월이에요 종부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분납기간이 6개월로 연장됐어요 작년에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출제되는 게 뭐다? 분납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법조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양과로 이번에 꼭대기 250초가 엔드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일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가 일부를 얘기합니다 옆에 일부가 찍혀있잖아 그리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그리고 양과로 이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재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아 250초가에서 얼마까지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1번 2번을 구분해야 돼요 500만원까지는 250을 차감 차감만 금액과 똑같은 용어가 뭐다?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2번은 500만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50 이하 절반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1번 납부할 세액이 400이야 그럼 400만원이니까 250 넘어가니까 분납할 수 있죠? 그럼 4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250 초과해서 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150만원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자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이 800이야 8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원 초과에 들어가죠? 500만원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럴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50% 이하 400만원 이렇게 분납 금액이 달라져 납기 내에 250만원 납부하고 여기는 납기 내에 얼마 400만원을 납부하고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분납할 수 있는 금액 그럼 결론이 뭐다? 500만원까지는 이해해줘? 250을 빼 250을 빼고 이해 500만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 이해의 절반을 빼고 나머지 나머지 분납 최대 금액은 500만원까지 500만원 초과할 때는 분납 금액이 다르다 다시 한번 500만원까지는 250을 빼고 나머지 500만원 넘어갈 때는 절반 800의 절반은 400 이렇게 해서 1번 2번 용어 정리하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신청을 해야죠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까지 이내 절대 10일 전하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 이내 신청하면 무조건 예세다 그럼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재산세와 똑같이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앞에 고지서는 찢어버리고 납기 내 얼마 이런 식으로 납기 내 얼마 납기 후 분할 납부 금액을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재산세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 06번 자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개혁세 20%죠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종합부동산세에 부가세는 뭐야 농어촌 특별세 20% 농특세가 국세잖아 그래서 종부세 20%는 납부할세 20%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럼 농특세는 어떻게 납부할까요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날라오잖아 재산세와 함께 보통징수 정부 부가 우리가 취득세 낼 때도 종부세 따라가지 그럼 종부세는 취득세 따라갈 때는 같이 신고납부 이번에는 농특세가 종부세 따라가지 종부세랑 같이 보통 징수 정부 부가 본세 따라간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기초가 끝났네 그럼 우리가 시험은 재산세는 세 문제 종부세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여 필수가 뭐다 반드시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본적인 거는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표가 포인트가 오른쪽에 딱 나왔네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는 공부가 덜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재산세 갔다 종부세 왔다 비교했다 계속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갑니다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그래서 강의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영상과는 어떻게 좀 다르죠 20분 30분 강의하다 쉬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휴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여유를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박스를 지금부터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돼요 별 딱 붙이고 자 첫 번째 칸 납세알로무 성립시기는 동일하다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납세의무 확정도 원칙은 똑같죠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할 때는 뭘로 바뀌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원칙은 뭐다 과세주체 과세관청 과세권자 결정할 때 확정된다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면 확정된다 벌써 다르잖아 종부세는 원칙과 예외가 있고 재산세는 오로지 정부결정이에요 선택을 못한다고요 그 다음 징수방법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보부가 정보부가 선택하면 뭐한다 신고 그 다음 과세표준은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종부세는 공시가격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다르다 종과세 종과세 여기에서 종과세는 재산세에는 지방세니까 다섯 글자 적어 시가표준액 오른쪽 국가는 시가표준액을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그 다음 과세 대상 부동산만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한 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뺀 거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부동산 중에서도 두 개 토지주택 건축물은 빼야 돼요 그래도 건축물이 안 나왔잖아 토지주택 그리고 토지 중에서도 뭐도 제외한다 분리과세 주택 중에는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제외해요 4%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했으므로 분리 중에 토지 중에는 분리가 제외된다 주택 중에는 별장이 제외된다 합산 여부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재산세는 합산하는 것은 딱 두 두 개가 두 가지밖에 없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당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토지만 이거 무슨 합산이야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나머지는 물세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개별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만 합산한다 무슨 합산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단 종합 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 주택가 이익을 무조건 합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뭐와 뭐를 토지와 주택을 이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다 세대별 합산이다 개인별 합산만 하는 거다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소유자별로 토지가액 주택가액을 합쳐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그리고 세율구조는 재산세는 뭐다 비누를 씁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러나 종부세는 합산만 하니까 무조건 뭐만 쓴다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6단계 3단계 3단계 차후간 누진세율만 써요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주택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식가격에 따라 105 110 130 주택은 150이 없어요 그러나 종부세는 두 가지로 나누죠 주택 나왔잖아요 자 토지는 무조건 150%야 그리고 몇 주택이야 2주택이야 토지 종합과 별도와 2주택이야 100분의 150 그러나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100분의 130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돼야 되죠 소재지 시군구가 거둬간다 그러나 종부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는 많이 내려주죠 60 70 그러나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95% 그 다음 납부기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납기 그래서 재산세는 복잡해요 건축물은 7월 16일 토지는 9월 16일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얼마 넘어갈 때 20만원 초과 밑에 적어 20만원 이하 주택만 쓰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은 20만원 이하라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분의 1 2분의 1 20만원 이하라고 찍히면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한꺼번에 그러나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겨울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국세 양도소득세 기초과정을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12월 2개월이 2개월이 다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11월 12월 한번 듣고 내년을 맞이하는 거랑 그냥 1월달 맞이하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끈기를 갖고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100%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